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빌보드 칼럼리스트인 제프 벤자민이 정세훈의 신부를 극찬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의 칼럼리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세훈의 첫 번째 정규앨범 24의 파트1을 응원하며 극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프 벤자민은 오랜만이지만 너에게 새 앨범을 축하한다는 말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다며 신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타이틀곡인 Say Yes를 듣는 순간 나는 자동적으로 너가 얼마나 성숙하고 멋있게 들리는지 생각했다 라면서 앨범 전체가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직접 프로듀싱을 해서 더욱더 멋있다. 앨범 전체는 나를 반하게 만들었고 전국을 프로듀싱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오는 걸작인데 너무 감동했다며 비 역시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에 너무 즐겁고 돈튼 오는 제이슨 마라지를 미소짓게 만들 노래처럼 들린다며 수록곡들 역시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파트2가 기다려진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라며 타이틀곡을 비롯해 다양한 수록곡들의 스트리밍 인증 사진을 함께 게재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훈이 배달에서 먹힐까에 종영 소감을 전했는데요. 배달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이엠쌤을 운영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TVN 배달에서 먹힐까가 지난 21일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최종회를 마지막으로 종영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정세훈은 SNS 채널을 통해서 TVN 배달에서 먹힐까의 종영 소감을 밝혔는데요. 정세훈은 어색어색 처음 모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푸른 밤, 따뜻한 식당, 다정한 식탁과 완벽한 음식 모두 모여 앉아 걱정과 설렘을 주고받던 날이라면서 많이 아쉽다.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 늘 겪는 반복 과정이지만 왠지 이번엔 더욱더 아쉽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참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배달에서 먹힐까를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제작진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며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아이엠쌤 1호, 샘킴쉐프님, 2호 정환이형, 3호 두준이형 고생 많으셨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배달에서 먹힐까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라고 시청자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세훈은 아이엠쌤의 막내 직원으로 음식 포장부터 주방 보조, 고객 용대까지 다양한 업무를 모두 소화하며 센스 넘치는 일당백 직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는 주문을 받는 자리인 만큼 멤버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전하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왔으며 배달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배달 장소 배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이한 배달 요청 사항에 가뿐하게 해결하는가 하면 고객들과의 통화에서도 평정심과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응대하며 멤버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추천곡을 직접 적은 손편지 메모는 손님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팀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자랑하며 샘 김 셰프는 물론이고 멤버들, 고객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세훈이 프로그램 종영에 이어 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1일 SBS 오늘 배송은 출연진들의 포토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정세훈을 비롯해 두 MC 전현무 씨 그리고 붐 씨와 김종국 씨, 송가인 씨, 소유, 라비, 권은비, 이용진 씨, 대프콘 씨가 택배 상자와 함께 각자의 스타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8월 4일 첫 방송이 되는 오늘 배송은 생활 밀착형 퀴즈와 토크가 결합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재치 만점 입담과 예능감에 전현무 씨와 붐 씨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배송은 단 한 사람에게는 문제에 정답이 누설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데요. 8인의 멤버들은 퀴즈를 풀면서 동시에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멤버를 찾아내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펼칩니다. 또한 다른 멤버들 몰래 정답을 건네받은 멤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문제를 맞춰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세훈이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